안녕하세요. 공포라디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지금 집으로 이사를 하기 전 전 작은 빌딩에 살았습니다. 거기서 이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었습니다. 층간소음이 되게 심각했구나. 그렇죠? 윗집에 살던 남자는 뭔가 모를 꺼름직한 기분이 드는 남자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운 자체가 찝찝했던 거지. 이 살해자가 봤을 때 그냥 화경 속에 느껴지는 느낌은 눈도 좀 개슴치하게 떴을 거고 자세도 좀 어깨가 꾸부정하고 이렇게 땅을 보고 걷는다든가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희한한 눈빛으로 본다든가 뭔가가 개운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싫었던 거지. 섬짓한 거지. 솔직히 시끄럽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아주 소음이 크진 않았나 봐요. 그래서 자려고 눈을 감으면 항상 들려오는 일정한 소리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. 그러니까 낮에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. 밤에만 자려고 누우는 그 저녁 시간에만 일정한 소리면 거의 매번 리듬이 같다는 거지. 패턴이 같은 소리가. 그러니까 똑같은 동작을 계속 한다든가. 그런 형태일 것 같아. 여기 추측을 하자면 일부러 그러는 듯 거의 들릴랑 말랑 하는 소리 같았어요. 그러니까 고의성이 느낀다는 건 우리가 이제 윗집에 저도 아파트니까 윗집에 뭐 어쩌다가 손주나 아기들이 와서 오늘 하루는 엄청 뛰어다닌다든가 아 저 윗집에 오늘 손님 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. 아니면 뭐 이사를 새로 하면서 가구를 끈다든가 이런 평범한 생활 소음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. 들릴랑 말랑 일정한 패턴으로 굉장히 신경 쓰이게 들려서 스트레스를 이 사람이 꾸준히 받은 거지. 사는 동안에 마치 녹음된 소리처럼 들렸다 안 들렸다. 이것도 사람 환장해. 아예 세게 들리면 경비실에 전화하면 되거든. 아니면 뭐 경찰에 전화해서 이렇게 큰 소음이면 경범죄로 또 신고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. 계속 반복된 소리였습니다. 엄청나게 곤두스는 그 느낌이었겠다. 그 소리를 견디다 못해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.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시간에 들릴랑 말랑 내 신경을 잠자려고 할 때만 들렸대잖아. 계속 그 저녁 시간에만 들린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건 고의적이지 않으면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이거는 좀 웃긴 거죠. 고름지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속된 말로. 그러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딸의 보수부호와 관련된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딸아이가 탁자를 때려 소리를 내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왜 돋았지? 아마 그때의 기억, 그 소리가 명확하게 다시 떠올라서 놀랬나 봅니다. 제가 항상 듣던 그때의 소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. 들릴랑 말랑 저녁 시간에 늘 같은 패턴으로 들렸던 그 소리가 이 보수부호의 소리와 같았다는 거야. 그래서 딸아이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니 딸아이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. 아빠, 이건 제일 쉬운 거야. 도와주세요라는 뜻이야. 이런 식으로 들리는 그 똑같은 리듬을 몇 년을 듣다 보니까 기억을 하겠죠. 반드시 모든 게 귀신만 있지는 않겠지. 어쩌면 그 집에는, 윗집에는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거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낸 구조 요청일 수도 있었고 내놓고 구해주세요가 안 되니까 굉장히 애절하게 보낸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야. 이건 진짜 범죄야. 너무 무서운 거죠. 그 다음이 또 의심해가는 게 뭐냐면 대놓고 막 크게 못했다는 게 지방령, 그 집에 있는 귀신이라든가 어떤 영가, 이러한 허주, 이러한 것들이라면 좀 더 거세고 다른 소음도 겹쳤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, 나도. 그랬을 때 저 같으면 이거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아요. 한 번만 그 집을 살펴달라고 누군가가 애틋하게 감금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귀신의 얘기를 떠나서라도 확인은 했을 것 같아, 나 같으면. 그 사람 혼자 사는 집이 분명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같이 살고 있는 지방령이 있는 거야. 그거 아니면 그 윗진 남자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. 한참 몇 달 전에 유행했던 그 칼부림 사건도 묻지마 폭행, 칼부리.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절이 도래했습니다.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.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. 어땠나요, 꽃님들? 공포스럽나요? 단순한 재미보다는 오늘 사연은 무엇인가 끝을 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을 듯해요. 사랑하는 꽃님들 따뜻한 시청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